텐트 프레임을 꺼내보면 여기가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 지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강력접착제를 이용을 해서 이걸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프레임을 보다 보니 부러지는게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건 심지어 두개나 부러져 있는데 이것도 다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